지아는 어떻게 됐을까? 조심! 물! 사라져봅시다! 빨리 안들어왔지.. 내일 비누기가 갈 수 없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버!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마라! 팔로우 팔로우미! 오늘 제보자 분 말에 의하면은 나이트클럽이 있고 바로 옆에.. 그냥 한 건물인데 따로 되어있는 건물이야 제보자 분도 이 옆 건물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더라고 분명히 막하고 있더라고 마스크 없으면 안돼 마스크 없으면 안될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형님 총 3개 형님꺼 2개는 내꺼 한거에요 무슨 소리야? 잠깐만 나이트에서 노래소리.. 뭐야?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연설명하자면은 아까 전에 샤시님께서도 채팅창으로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수들이 음반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나 나이트클럽 노래방 이런 데에 귀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들 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TV나 이런 데에서 매체에서 잡혀 보다 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나이트클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없는가 가보면 알겠지 여러분들 그냥 미리 미리.. 어? 2003년? 3년? 잠깐만 그러면은 20년은 아니고? 와.. 거미줄 봐봐 거미줄 빨리요 거미줄 장난 아니다 2003년이면은 15년 정도겠네 얼추 많네 그래도 20년은 아니네요 후자반넘들이 오지는 않았네 절대 오고자 못하지 와.. 거미줄 보자 와.. 거미줄..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게 다 거미줄이야 지금 거미줄이 이뻐요 이뻐요 와.. 거미줄.. 와.. 뭐야? 거미줄 봐요 와.. 미치겠다 이거 여기 꺼졌어 땅이 꺼졌어요 땅이 꺼졌어 지금 왜 여기가? 조심히 왜 여기가.. 잠깐만.. 아니 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 잠깐만 또 나가있다.. 와.. 수신바야.. 잠깐만 여기 지하랑 어디에 있을까.. 잠깐만.. 거미 조심하고.. 거미 조심하고.. 와.. 거미.. 이빨이다.. 이빨..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되어있는가.. 어? 뭐야? 완전히 지적이네.. 왜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진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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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둔 들어갈뻔 했네요.. 몰랐네.. 물이었어요.. 들어가야되는데.. 물이 얼마나 썩었을거야 지금.. 와.. 정말 오래된다.. 저거 밟아보는 순간 확 일어나면 돼.. 거짓말이야.. 리얼.. 무조건 일어나 진흙.. 물이 엄청 오래됐을거야 지금.. 틀림없이.. 미팅차고 들어가볼까.. 자.. 그냥.. 그래.. 여러분들.. 그냥 똥아.. 열심히 한다는 것만..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는 것만 알아도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을.. 여기 멀리 왔는데.. 자.. 형님.. 형님 파이팅 합시다잉.. 파이팅 합시다.. 살아서 봅시다.. 응? 갑시다.. 내가 먼저 카메라 드렉스에 들어갈게 그래.. 큰 그림 그리지마 진짜.. 장난치지마.. 큰 그림 안 그려.. 진짜 약속했다잉.. 안 그린다고.. 밟는다.. 응 밟아.. 너는 소금쟁이랑 뜰 것 같아.. 이곳에 소금쟁이랑 뜰 것 같아요.. 들어갔어.. 형님 물 차가워.. 지하 안반수야.. 자.. 여기서 환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하고 잘 싸워라.. 빨리 안들어와.. 빨리 들어가.. 조심해.. 조심해.. 윤희기 100개.. 윤희기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와.. 물이 아닌지 얼음물이다.. 얼음물이 진짜.. 물 엄청 차갔다.. 진짜.. 거짓말이라.. 제발 쑤신아.. 제발 쑤신아.. 여긴 더 깊어.. 저거 봐봐.. 방금 넣었던거.. 됐다.. 그렇다.. 여기 더 깊어.. 여기 더 깊어.. 여기 더 깊었지.. 여기 내가 봤을때 여기까지 올 것 같아.. 큰일 난데.. 와.. 우리.. 임실 걸 열고 갔다.. 더 깊어.. 여러분들 일단은 살짝살짝 바닥에 비추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들 더 깊어졌어 더 깊어 지금.. 조금만 카메라 내가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드론은 왔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세요 지금 여기 현재 지금 무릎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여기 고추가지 달아올 것 같아 와 진짜 고추 진짜 임질 걸려올 것 같아요 지금 발에 감각이 없어 지금 물은.. 지금 물은.. 물은 진짜 얼음장만큼 엄청나게 차요 지금 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아까도.. 여기가 지금 그거.. 뭐냐.. 여기를 부수고 지금 들어왔어 부수고 지금 물이 엄청 추잡해요 지금 냄새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내일 비뇨기과 안 할 수 같다 형 내일 비뇨기과 안 할 수 같다 형 아 이거 뭐야 이게.. 추함다.. 그래도 방송이.. 온도가 점점.. 아이고.. 아이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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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까부렀네 아.. 진짜 무거워 내 알 여기다가.. 사바나 사람 하나 죽여놓고 여기다가.. 너나도 모르겠다 와.. 나 차가 어떻게 타지.. 개 냄새 더럽다 여기서 굳이 남았게.. 왜이야..? 형님! 달님..다고.. 잠깐만! 잠깐만! 개는 cereals 저 새끼 소금쟁이가 물에 뜰 줄 알았더만 가라앉지네 괜찮냐? 네.. 눈에.. 화장이 눈에 다 들어갔어 제대로 목욕해 해버렸구만 저게는 뭐 또 뭐야 혼나게.. 일이 아픈다 이게.. 방금 나무도 들은 소리가 저기서 들었잖아 콩콩콩 소리.. 콩콩콩 소리.. 함께 맞아 그래 누구 들었구만 너 들었지? 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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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 소리 뭐야? 뭔 소리야? 여자 소리 들리지 않아? 우선 여기 한번 무대 올라가 보자 응 소리가 좀 하잖아 뭔 소리야? 방금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여자 보면 노래 소리가 있기도 하고 깜짝이야 들어서만가? 나도 들어서만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누구야..? 거기 있지 말고 같이 있으면 혹시나 감기 걸려올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은 나가 그냥 그냥 나가있어 아니 그냥 나가있어 두 사람 다 고장할 필요 없어 또 난다고 뭔 소리여? 나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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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게 추운 게 안돼 나가 그냥 그냥 나가라니까 또 조용하다 또 조용하다 이 꼬리를 나가 방금 소리가 뭐야 진짜 쿵쿵쿵 소리 너무 춥다 뭐야 자꾸 소리들린 사람 또 소리들린 사람 또 소리들린 사람 뭔 소리여? 다시 내려 갈게요 구석석 다 둘러보자 물에서 툭툭툭 소리가 들리는 사람 이 꼴이 아니야 이 꼴이 들여봐지 마세요 이 꼴이 다시 올라오면 분명 물소리가 날거에요 여기서 그 방에서 났어 뭐야 쿵쿵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였어 색다른 소리 여기다 끓겼네 상처 났네 상처 났어 물이 언제 끓긴거야? 어쩐지 이게 뭐 실이 없더라 상처에 달아보면 진짜 쓰라 쓰라 어쩐지 쓰라고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이거 누구야 와..뭔소리야 와..나 진짜 몸둑 안했는데 다리만 서술했지 와..나 진짜.. 와.. 물고기같이.. 예를들어서 물고기같이 검은거지 와.. 나 미쳐먹었다.. 무서워 죽겄네 누구냐 진짜 자꾸.. 소리 집중.. 뭔 동물 소리같은거 같나? 분명 이쯤이였는데.. 마이크? 지금 얘기 자체가 울려 뭔 소리야? 계단.. 뭐야..? 또치 여기까지 짐 잤어.. 뭐지? 오? 아이고 길이 있었다 그러니까 방속도 안 되고 어떻게 다녀? 차 차에 내가 빈을 깔아놨거든? 일단 앉아 이거 뭐냐? 많이 본 거다? 형님 세탁소에 맡기면 될게 너무 춥더라 진짜 아프니까 원주민? 오리발? 아프니까 아프니까 BJ 오늘 진짜 너무 추웠다 1분 2분 1분 감사합니다.